기초과학의 소질이 있는 학생을 뽑아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세운 영재학교, 전국에 8곳이 있는데, 합격자를 봤더니 70%가 서울과 경기에 쏠렸고, 대치동에 본점을 둔 한 유명 학원에선 합격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시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124명 선발한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도 신입생의 70%가 서울과 경기 출신입니다. 부산 지역 입학생보다 4배 넘게 많습니다. 전국 영재학교 신입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8곳은 모두 820여 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이 가운데 68%가 서울과 경기 출신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풀뿌리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목적과는 상반된 상황입니다.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국가인재로 키운다는 취지와 달리 합격자의 사교육 의존이 유독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몇몇 특정 학원들이 입학생 대부분을 배출하는데, 서울 대치동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한 학원에서만 300명 이상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전체 합격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내년도 입시부터 영재학교 여러 곳에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지역인재 우선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맹점은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 능력을 본다는 명목으로 유지되는 지필고사가 대부분 답이 정해진 객관식인데다, 사실상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주요 원인인 지필공사 방식의 입학시험을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답형 이주의 지필고사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 입시에서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못 내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영재를 뽑고, 영재학교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위탁받아 키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금청입니다.